네 놈 따위는 우리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 다시한번 해봐 카타리나 어때? 네 카타리나 방금 팁 팔았습니다 옥길 도죽이 있는게 좋을텐데 수비를 라인클어 되나? 라인클어 갈려도 돼요 전자레인지가 불러요 짜오도 되긴 하는데 네?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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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기라서 판단 잘못하면 무조건 죽는거라 무딜가 제일 좋은거 같아요 무딜도 좋고 딱 생존이랑 스턴하는 그거랑 단단하니까 좋던데요 무딜가 제일 좋은거 같아요 잘 맞는거같은데 펭도 되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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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리는 이번엔 뭘 고를까요? 어 뭐 골라야 되지? 너 미드 뭐 좋아해? 지금 피오나 커버할 수 있는 아 포짱 기운이 100개도 크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잭은 별로인가? 잭은 별로죠 아유 100개 쿠르나 카시로 잘한다 다이애나로 올려놔 잠깐만 이거 좀 해피 카씨만 올려놔, 카씨 올려놔. 카씨, 카씨, 카씨. 카씨, 카씨. 카씨 한번 해봐. 카씨 한번 해봐. 내가 카씨 진짜. 라인전. 라인전. 라인전 이겨놓고 딴 데서 터져가지고 게임 끝나가지고. 우와. 아, 배가. 구리니까 좋다. 이거 이송룬이 좋나, 카씨? 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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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씨 님 방송 껐어요? 아, 너 방송 끌고 할까? 아, 나 방송 킬거야, 밥 먹으면서. 시작하고. 내일 킬려고요, 그냥. 카씨. 카씨. 일단 우리가 조합이 나쁘지 않아서. 야, 우리 지는판 보면 멍때리다가 오반 엉뚱한 데서 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 음...맞아 어, 포짱기 오님 감사합니다 뵙 좀 뵙게 감사합니다 어? 어? 방송 켜야겠다 여러분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십니까? 음 들립니다 지금 잘 들려요? 잘 들려 알겠습니다 인배 가야지 당연하죠 형 블리츠하면 인배 아니겠습니까? 블리츠하고 인배 안가고 판이 없습니다 비용이 느리네 블리츠 연운 갈거지? 블리츠 연운 갈거지? 블리츠 연운 갈거지? 블리츠가 대ая 블리츠'd의chlag 블리츠는 연운이 탱탱이야 블리츠는 연운 되니? 사람은 따갑습니다 하타 이 새X들 조일하게 어딘갈 때 말 듣는 지 알아서 갖고 왔지 불치먼저 불치먼저 오케이 채팅루치 이거 와드 아니에요? 아니겠죠 네 아 걸린거 같은데 걸린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홀스님 부르는거 보니까 이미 우리의 빛이 다 들켰습니다 상대가 침대방이에요 상대방이 갈 때 조심해요 이런데 우리 모든걸 다 보고 있습니다 설마 방풀인가? 우리 모든걸 다 쳐다보니 조심조심조심 오 조심이요 왜 왜 왜 왜 이렇게 치이크로 근데 뭐지? 카시오페 하시는 분 민찬기님 가만히 있죠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Q 한번만 쏴주세요 네 아 근데 아 나 그래 그래 다 많이 나와 중요한 순간에 한번만 당기면 돼 어 원래 시청자들은 메라한테도 블리지 그만 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 게임 nombre agen 페이커 저건 하지 말아야되겠다 이런얘기나와 저건 못하네 졸려? 학교에서 잠 못잤어요 학교에서 잠을 못자는건 당연한거 아니냐? 학교에서 잠을 못잤어요 저거 웃겼다잉? 학교가 너무 멀어요 피우라는거 되게 센네 플레이 쯧 다음은 점멸이라 빼러가자 자 슬로우했습 갑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점멸 빼라 학교에서 갈 수 있나요? 학교에서 이걸 먹으면 3렙 되겠는데 한번 해볼래? 피우라는 적에생겨가 좋아지지 앞에 3개 먹으면 3렙이거든 저 생존기가 사기에요 피우라고 그래서 내가 피우러 간다는 게 가져갔네 안 돼 진짜다 무디루님? 응 탑승 안 주세요 어 간다 간다 진짜 저물건 나오거든요 오케이 걸렸다 이 자식아 톡 톡 톡 나이스 아름답다잉 아 저 하나만 더 찍혔어 아 하나 먹는다고? 네 아 너 모빌 나오지 그거 사면 아니 형 아 너 그거 사면 모빌나오는 거 맞지? 800원 맞지? 저 1,000원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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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응 진짜 우디를 장인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우디르 내가 또 하여튼 뭐 좀 유명했지 홍시 형 저랑 같이 미드 한번 찔러보시죠 보이시다 나 체력 없어서 안 돼 길에 로밍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미드 쪽에 시야만 장악해주고 한번 뜨면 바로 복귀해 네 그럼 갈게요 준비되면 1,000원이세요 1,000원이세요 한 번만 찍고 바로 방탄 갈거야 되었네 되었네 아 이거 어떻게 이걸 알아봐면 어떻게 어떻게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내가 참 내려놔 이거 와 저거 예측해서 만약에 던졌으면 진짜 소름이 없겠다 당연히 풀 쓰겠지 이제 나이스 게임 다행히 풀 쓰겠지 나 육고사는 안 해도 필요 너무 귀신다 나 지금 세니까 형 이리로 와줘요 이거 좀 지어주세요 야 근데 라인이 안좋아 지금 나 가볼게 형 저 이거 당겨봐 당겨봐 당겨보라고요 안 돼요 나 지금 세거든 그냥 하나 끌어드릴게요 어 피로 털고있다 갈리오가 탑우면 필킬이요 어 탑적으로 뭐라고 가고있어 나 혼자 잡을듯 나 혼자 잡았네 나 혼자 잡았네 아아 저 집 가겠지 왜 싼거 없지 아야 성무 샀다고 오 요래라 신자호가 바로 사오른데 신자호 여기 바텀 왔다 간거같애 아니요 제가 보기엔 저거 이 말은 듣고 이제 났을거에요 아 왜요 딴 데가 얼마나 성막한데 우리 팀 보고 와 옛날 팀 왜 이렇게 분위기 좋음이네 흐흐흐흐흐흐흐흐 일단은 그 나는 뭐하지 일단 이제 우리팀은 이제 홀스 형님 위웅이 포함 되어있기때문에 이히히히히히 여행 예 홀스 형님 또 네 아 좋죠 아 우리팀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쁠수없어요 그럼 주말에 한번 뭉쳐야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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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울성님 이거 다이버 킬킬이에요 밀어봐봐 그럼 이쪽으로 뒤로 돌아갈게 갑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에이 뭐야 못잡았어? 뭐야? 뭐지? 한 팁을 안 죽이네? 아 미니아 죽었어요 다이버 무조건 필킬이오 그랬는데.. 아닌데? 좀 쎈 블리지 피오라가 제 궁을 막았어요 필킬은 맞지? 내가 줘갔네 이게 만약에 있다면 명확겠다 아니 이거 무슨 블리치하면 제가 못쓰지 블리치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블루 아카시 어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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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무섭기가 안되요 형 형 형 형 좀 도와주세요 어 갈게 이거보다 이거보다 기사는 필수입니다 어? 레드 없나? 루즈야 나 궁 된다 이제 어 저 레드 먹던거 끌어오는데요? 그거 먹던거 드세요 어 드세요 오이씨 아니 나는 생각해보니까 블루가 나왔으면 레드로 나왔기 때문에 끌어보니까 레드가 달리기 야 루키라 이거 바텀에서 2등보자 이거 나 지금 잘 커서 블루 먹으러와 창기야 네 네 진짜 위치랑 보기면 바로 그냥 오케오케 진정어 이거 레드 없먹어가지고 지금 후디뿌리랑 바로 진짜 우와 나을ệ 6개야 75개대 48개에요 라임전에 问하지만 루 lunch 루 Una 아 através 형! 호시 형! 좀 욕먹어요. 형! 용! 어 있어요. 칸시로 그냥 바로 와줘요. 바로 와줘요. 내가 지금 맞게도 줄여주세요. 내가 갈게. 내가 갈게. 형. 형. 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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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잘래? 이거? 야야야 롤러 왔다. 가자. 나 갈게. 나도. 트타 한번더 가질게. 됐다. 어. 나이 카카 어 힘내카 어.. 개뿌 있지 에이드 나이스 아 너 그렇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이제 형 이제 형을 다 키웠으니까 저 갈게요 안 돼 우리 바텀에서 계속 이득 보면 안 되냐 그래 바텀에서 계속 이득 봐도 돼 지금 딴 데 굳이 가서 이득 많이 볼 게 딱히 없거든 미드도 나쁘지 않아서 제 눈에는 저 효과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개막중 있어 쟤 아 약간 좀 금방수 있어 진짜 튼튼 우와 라인 출마감 니 본능을 부인하지 마 혹시나 그거 먹고 저랑 다시 랩먹은 다음에 다시 탈까요 그럼 잿불 사와야 돼 잿불 올리시고 그 다음 템은 무조건 시하석 가세요 응 그러면 좋아요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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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세변화 해버린다 태세변화 해버린다 어허 닌자거북이 닌자거북이 멋지다 야 불자 나 힐있다 낚시된다 이 메옥만 안맞으면 돼 그렇지 야 궁 뺐어 됐어 좌왕 까비 아 까비 나는 깜짝 놀랐어 아리아 플레스로 들어오나 상사 마우스는 초당 세번을 주변했지 나 죽은 줄 알아먹지 그럼 미를 잘 많이합니다 아니 피오라 개사기야 형 같이 갑시다 이제는 빠르게 레즈를 받고 탑 진짜 8억5십다 이거 우리 레드 먹고 탑 한 번 갔다가 다시 갈게 네 다시 아래로 가요 얘 탑은 진짜 퓨킬레임 그럼 나 갈게 얘 진짜 퓨킬레임 그래 레드 나중에 먹고 가자 그럼 가봐 두바바 걸 수 있어? 아아 올 수 있어 나 두바디만 먹고 갈게 이거 이거 안됐으면 바로 또 바텀으로 가야지 적바텀 침단 여텔 있어요 탈비 라이전 이리어진거 사공이야 파밍만 할게요 응 파밍장이 적바텀 안보이 적바텀 안보이 얘도 얘도 좀만 더 좀만 더 더 캣 участ stigma 그릇이 없어요 핋아imp majority pixels 퓨킬레임 sait geb 16 그릇이 없어요 Starting to get super 아 알겠어 가겠습니다 뭐야 레드 데미지다 이거 진짜 응 내가 진짜 S 눌렀어 스탑하고 있어 그 다음에 레드 데미지다 만화검이네 아 만화가 아니 진짜 나이스 눌렀어 약간 부시에서 땡기지 그냥 아 형 이거 내가 진짜 양심때문에 연유가 안가는데 이래서 블리츠 넘기면 가야되는거 같아 형 저 피를 한번만 먹어주시겠어요 나 나 나 기다려 나 한 라인만 간다 블루가 필요하면 이건 니가 갈 이유가 없잖아 내가 아리한테 블루를 넘겨주고 니가 다시 먹는거야 트리플키 나이스 이제는 진짜 이제는 진짜 이제는 진짜 이제는 진짜 이제는 진짜 길가다 아무거나 해도 될거같은데 형 혼자 세명 다 잡고 아 나 이거 비술의 건가가 아니냐 이거 진짜 퀴퀴 큐암금바지 뭐 아 광클이네 와아 아리 올라가 아 저게 아리 올라감 아리 올라감 뭐지 방금전에 확대 으로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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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어디가요 형 일로 가보세요 나이스 나이스 이거 못 잡은건 진짜 아닙니다 아아 대쾌어 와아 와우 굴로 먹으려고 궁을 쓰냐 못잡아 못잡아? 형 창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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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일로와봐 형 느끼기 없다고 말하지 않아 야 우리의 무덥이다 여러분 통장으로 돌아오고 바로 여기 바로 Prego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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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방풀 움직임을 예측해가지고 막 나츠를 용치자 용치자 용먹을 상관없어 지금? 용먹을 상관없어 지금? 용먹다 용먹고 용셋도 많고 솔직히 이번판은 이번판은 더이상 오더가 필요없어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끝낼거같아 이번판은 이번엔 오더오더의 역할이 팀을 질겁게 이거같은거 내가 드신거같아 이번바 나 너만 따라다닐게 히히히히 아 이런판 더럽게 해야된다고? 연원으로 채우자 그치 아아아아 아아 아우리 요리하시니 피오라미들 간다 요리를 이용해 요리하시니 윤리라 우리 세 명인데 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갔어? 형, 세 명이 알립니다. 3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봐도 우리 팀 미드로입니다. 들어가? 저희들이 아니네. 네, 들어갈지 아니라 아리가 고생받고 나한테 매우 관련됐는데. 저 퀴스입니다. 와, 안 돼요. 김장업님. 아리잡아, 아리잡아. 저 퀴스. 저 퀴스. 근데 형님 확실히 우디르는 실버 우디르가 아니야. 내가 봤는데 우디르는 실버 우디르가 아닌가. 일단 방템을 먼저 가야되지. 최소 플래티넘 우디르급이 아닌가. 뭘 가지? 난두인 먼저 갈게. 예, 형. 아, 형. 예. 이거 지금 간단하게 갈리오탄 밀면서 나머지 4명 위도 압박합니다. 위도 압박하고 탁으로 돌아야겠다. 쟤는 라인 클리어는 그래도 좀 있으니까 한 라인에 묶어주지 말고 갈리오탄 및 지탄 끌어주고 나머지가 이제 미들 같이 카시 옆에서 보조하다가 탑 웨이브 도착했으면 또 맞춰도 다고. 그러면은 타움을 찍게. 아, 확실히. 시야석 가라 그랬지 맞다. 시야석 가라 그랬는데. 아, 시야석 가라 그랬는데. 상대에 티어점까? 난두인 간다면 시야석 갈게요. 상대에 티어점 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Z비빌 데려가 거예요. 상대 남불리와 일렬리고 어린이 상대 남불리와 일렬리고 다이아났리 상대 남불리와 다이아났리 제가 먹겠습니다 야야야 눈길아 대겠냐 이거? 대겠냐? 3명이야도 아 내가 땡기기만 바로 죽일 수 있거든 포로도 줄일 수 있거든 일단은 그래도 지금 연습을 생각하고 발이도 못하니까 나머지 야 우리 좀 진지하게 게임하자 muitas 게이미 끝나지 않았 Resume 오오오오헿 위로 무슨 сторону 보수도 돌아요? 포스로 와요, 포스로 와요, 파토시로 와요. 땡겨 땡겨 땡겨! 아 룰루로 안되겠다. 못하면 위드원 그냥? 네, 보습. 어, 위드원 오세요, 호스로 오세요. 야, 디디로, 디디데? 야, 위드웨그 할 수 있게, 그냥. 형은 못되지, 내 돈 충분히 해줘야 돼. 내가 이 아리아로, 내가 이 아리아로, 내가 이 아리아로, 내가 이 아리아로, 내가 이 아리아로. 아리, 미드 쪽. 아리 한번 견제하겠다. 아리, 아리 경제 잡았다, 이거 잡았다. 여기 그거야, 여기 마디. 뒤에 진짜 웜. 됐을 때용. 아, 이거 진짜 하셨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아리 막았어요. 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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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탯. 뒤로 빼야, 뒤로 빼야 해. 룰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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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라. 룰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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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라. 룰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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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라. 나 가는 중, 좀만 볼 때 좀만. 나 가는 중, 좀만 볼 때 좀만. 여기 천재 5명에서 위드한다, 5명에서 위드한다. 너 스틱크 하나의 공간 없기 때문에 위드가 없네. 5개씩 났습니다. 룰루공도 없어요. 룰루공도 없어요. 와... 가보았어 가보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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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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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눈치있다고 인형 뽑기네. 아, 만원 없네. 이 오팔. 드립사이트 내 전용 인형이 될 것이죠. 으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이제 퀄이 드립할거면 이제 퀄ús이 없는걸 벽. 시야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욕으로 계속 돌리면 되겠는데? 근데 그레이브즈 왜이렇게 이속이 존나 죽이냐든거. 싸울거야? 안 싸울거면 확실하게 빼고 그니까 어떻게 할거야? 싸워? 어? 죄송 싸워만 이럴 때 빼자니까 또 다 싸웠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얘 얼어붙은 망치 어? 왜 내가 슬로우 걸렸지? 뭐지? 스킬 맞아서? 이거 뭐지? 내가 전체적인 오더를 살짝 할테니까 전체 오더는 들어주고 나머지 약간 부분적인 것들은 트아리가 좀 도와주고 우리 지금 오더가 너무 크거든요 겹쳐요 저 지금 졸려서 오더 못하겠어요 학교에서 잠을 못 자서 졸리잖아 트아리 오케이 오케이 틀리든 맞아 일단 들어야돼 그래? 욕 나왔다 다른걸 하더라도 그게 만약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좋지 않아요 무조건 팀은 남겨야 돼야 돼 맞는 말이야 나중에 이제 게임 끝나고 피드백 하면서 그때 그 오더보단 이게 더 좋았지 않아 이런거 얘기하고 그러면 될거 같아 어? 저 구원은 25초 나왔어요 아! 욕 때렸어 네 욕 때렸어 욕 치면 바로 바론가봐요 바론 트라이 할거야? 바론 트라이 할거야? 바론 트라이 할거야? 아니 바론에서 시야놓고 날씨가 저한테 시야뿌리고 저장 바텀 밀고 있습니다 아 좀 잘하는 팀을 만나서 이겨봐야되는데 기다리리라 여러분 얘네가 다 다이야마 4,5 막 플레이그네 이게 플레이팀이었어 절사올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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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눈치 깐거 같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유 못봤어 야 못봤어 못봤어 아무도 못봤어 창기야 아무도 못봤어 나이스 아무도 못봤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 어 방금 살리는걸 했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저거 피 안깔이잖아 어 이거 밀까? 네 밀 수 있어요 야 이거 민혁 오므도 에이 눌 star 눌면서 봐요 막 불만치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커헤헤헤헷 그치 지엥은 이거 빨리 써야돼 두 발이 크잖아 빼줘 그냥 어... 닦아야죠 이거 뭐야 이거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레드 먹어야지 도중에 길가다 늘리면 안돼 블루 어 미드 온다 태비스 무드를 많이 풀려만 해요 그냥 설마 여기 와드 아니겠지? 설마 와드가 아니고 방풀이에요 간다 간다 간다아 누구냐 넌 누구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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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쎄니? 와 피열이 왜 이렇게 쎄냐 그레이브즈가 다 그냥 전별 빨리 뽑기 궁 우와 저 딸피들 아름다운 딸피들 나이 잡고 나이스 킬 다블럴 킬 와드 와드와 이러고 아 이게 안 맞아 더블 킬 쟤는 원래 특이한 거 많다니까요 정글러가 좀 이제 팽킹이 돼줘야겠네 또 이렇게 두시고 제가 또 이렇게 딱 가져가주는 센스도 또 내가 또 원팀이 아니라서 저희 원팀이 하나가 변태들 진짜 나 진짜 다 죽을까 김 보면은 이런데 갔다가 전체적으로 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간다아아아아아 얘 어디갔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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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싸워주네 이런데서 지금 물려가지고 이런게 우리 너무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너무 많이 끄기다가 눈길아 야 이 새끼야 가서 좀 디지 좀 하려고 저희들이 갑자기 아 오 아 오 하시네 아 아 아 아니 여긴 이런데 왜 와가지고 끊기냐고 눈길 야 이 새끼야 아 마이크 끊겨 마이크 이탈 밀고 바론가자 마이크가 안 들려요 바론맨 저 빌로리시죠 아 아 마이크가 안 들려요 마이크 안 들려요 마이크가 들리고 안 들리고 가지 이런 데 가서 이런 데 가서 이 새끼야 콜트형 맞아 마이크가 야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아 오는거 끌어서 간다 어 가능도 더 빠르네 아니 진짜 안 들린다 지금도 안들려 아니 선이 안 꼽힌거 같은데 마이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바운스도 안 되는 거 저 바탕 갈게요 하이라이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갈리오가 근데 겁나 세네 딜가니까 세죠? 이거면 엄청 세요 갈리오 대신 갈리오 잡을만한 침묵이 있으니까 끊어주는 애들 많으려면 그니까 내가 봤을 때 트아리는 사이드 먹으면서 크는 걸 굉장히 좋아 피알이 1분 30초 용 나왔네? 뭐라고요? 용 오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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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패드로 가기였는데 물건은 흡수 자 이건들 진짜 궁극기 오 마이크로 안들려 마이크로 잘 안들려? 형 방금 잘 안들려 라는 말이 들었는데 정말 잘 안들려 나인보소 깍깍 끼워자 헤디십종 깍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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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좀 하지말라고 여기서 왜 혼자 잘라 여기서 왜 혼자 잘리냐고 떨리지말래요 짤리다보니까 불러없어 너는 새끼야 아, 나는 죽지 마세요. 아, 불러! 아, 불러! 아, 불러! 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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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대로! 안 되냐? 안 되네. 또, 또 떨리면 화내요. 형, 불러뜨렸으니까 제가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 정신병 되야돼, 진짜. 민성이. 원래, 원래 팀원들이 팀장님은 잘 나가야 돼요. 그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거지. 세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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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틸바! 나이스! 타워 밀었으면 하나 밀었는데 아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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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2차 밀어 2차 아 누가 튼다 하하 빠 야 이거 힘내신이죠? 와 너무 세다 펜타네 펜타 펜타 킹 기가 찬다 펜타 킹 펜타 킹 서저한테 freshmen tan 아 너무 쎄네 아니 난 그냥 CC 받고 바로 들었어 펜타 킹 펜타 아 피오라 따라 왔는데 펜타 Which One 엔lk 고정피해 500 이rah 와서 휴 sem 획 pref people 탱 치 펜타 아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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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언상 술 진짜 나갈려고 했네 피오라 딜 세네 아 피오라 잘 컸구나 12킬 형 데스였네 몰랐어 제가 안 키웠어요 아 피오라한테 죽은 사람 누굽니까? 저 피오라한테 처음 죽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 데스는 누구죠? 제가 안 키웠어요 뭐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누구밖에 온거야 피오라 왜 이리 쓰여요? 어이가 없네 미드 모여서 가자 그냥 네 미드 모여서 가자 미드 모여가요 이거 이거 이제부터 한 번 펼치 말고 바론까지 깨끗하게 뽑은 다음에 넥스스 깨나갑시다 어 되게 여기야 미드 보고 미드 보세요 저 전멸궁된 그런거 한다고? 어 참 맛있다 내가 따는 건데 저거 응력이 없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게임 끝내라 게임까지 비오라 바타고 있다 왜 끝에 안 따져? W땜 와하 터졌어 뭐야 여기도 게임 한 번 더 미칠게요 아아 게임 끝내면 그냥 화면방 끌어보겠습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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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습니다 아 나 나 죽었어 나이스 응 나왔다 아 이제 좀 잘하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좀 만나겠네 네 아 또 플레스틱 5라서 빨리 이거 다이아로 올리죠 오 그때쯤에 사실이랑 딜이 비슷해 사라진